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식이잖아요. 매일매일이 행복하겠어요. 그래서 더 바빠요. 제가 예전에 딱 결혼 발표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저 신혼여행 한 2주 정도 가는데 2주 정도 영상 안 올려도 괜찮아요?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괜찮다고 신혼여행 잘 즐기고 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. 근데 오히려 저한테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니까 저는 그 신혼여행 가는 2주 동안 영상 맞뛰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결혼한 이틀 전날 혹은 하루 전날 모든 영상이 딱 채워질 것 같아요. 그 2주를 채울 수 있는 영상들이 너무 님들한테 고마워요. 오히려 그때 영상 맞뛰지마 영상 다 채워라고 하셨으면 되게 막 저 안 할 거야 했을 텐데 오히려 괜찮다라고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싶고 잘 하고 싶고 직원분들도 휴가 직원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당연히 휴가를 드리겠지만 결혼하든가 결혼하든가 그럼 직원들이 결혼을 해서 2주 신혼여행 갔다 온다가 해도 괜찮나요? 네 그럼요. 대신에 가기 전에 제가 한 것처럼 2주 동안 영상이 맞뛰지 않게 본인이 맡은 거를 다 막고 가면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는 장난이고 직원분들이야 여러 분이 계시니까 한 분이 여행을 가시면은 신혼여행을 가시면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에이씨 갔다 오면은 밥 한 끼 얻어먹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막 더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체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채우고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직원분이 2주 7을 미리 하려면은 배치님도 2주 7을 녹화해되서는 안되겠다 저와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 결혼을 하셔서 신혼여행을 가신다 하시면은 편하게 다녀오세요 대신에 평생에 한 번입니다